매일 말씀 묵상 오늘 7월 29일 읽은 말씀은 사사기 12장 그리고 예레미야 25장 마가복음 11장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은혜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은혜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축복이다. 하나님의 은혜는 직접 내려오는 경우도 있겠지만 사람을 통하여서 아니면 하나님의 특별하신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도구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먼저 마가복음 11장의 말씀이죠. 드디어 예수님께서 성전으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러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시죠. 모든 사람들이 그 메시아 왕으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시는 것을 찬송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느라 차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이오. 그렇게 사람에게 희망을 주시고 물론 그들이 가졌던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를 정치적인 어떤 메시아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실망하게 되어지는 잘못된 희망 정말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의 메시아로서 먼저 우리들의 죄위를 사해 주시는 구원자로 대속 희생 재물 되어주시고자 이 땅에 오신 것이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메시아로서 왕으로 오시는 그러한 희망을 상징적으로 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성전을 예수님께서 정화하십니다.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느냐 그러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잘못된 것들을 하나하나 고쳐 나가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들의 잘못된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께로 돌아오는 일들을 경험할 수 있고 우리는 이방인이었던 우리들은 이제 그의 희생 재물 그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을 얻어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얻게 되어줬다는 겁니다. 이어서 예레미야 25장입니다. 정말 이 25장을 하나하나 읽어보면 하나님의 분노 죄의를 싫어하시는 죄의를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증오를 우리는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재앙 내리기를 시작하였은 즉 너희가 어찌 능히 형벌을 면할 수 있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칼을 불러 세상에 모든 주민을 칠 것이라 하셨다하라 망군의 여와의 말씀입니다. 얼마나 죄를 싫어하시면 먼저 선택된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모든 민족들 그 다 칼로 망하게 하는 심판하시겠다라고 하시는 우리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먼저 알기 전에 하나님의 저주 죄를 싫어하시는 죄를 멸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질투하시는 하나님 증오하시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저주 진노 분노 칼로서 모든 것들 다 멸망시키겠다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저주를 알게 되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을 우리가 제대로 알 수 있다는 거죠. 우리를 당할 이 모든 저주와 진노 분노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한 몸으로 다 받아주셨다는 겁니다. 이어서 사사기 12장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입다 또 입산 앞돈 여러 사사들이 나오는데 특별한 활동보다도 하나님께서 이 사사를 세우셨다는 거죠. 혼란한 시기 왕이 없어서 모든 사람들이 각기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 세상에서 하나님이 사사를 통하여서 역사하시고 그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 이어서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이죠. 이제 바울의 전도 바울의 그런 사역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과 실로가 옥에 갇히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갑자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매인 곳이 다 벗어진 지라 간수가 깨 가차다가 깨 옥물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라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바로 바울이 이제 그 간수 예수의 삶에 개입을 하죠. 이러한 해프닝을 통하여서 그래서 그 가족이 예수를 믿음으로 오한 집이 구원을 얻는 축복을 얻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증오 죄를 멸하시는 죄 있는 자는 다 멸하십니다. 우린 죄인입니다. 다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를 받아 멸망당할 수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의 희생 때문에 그가 온몸으로 그 하나님의 저주와 증오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축복을 얻어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또한 나는 바울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림으로 말미암아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라 저주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나의 삶을 나의 삶에 먼저 있어지고 또한 다른 사람들의 삶에도 있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